형이 뭐가? 응? 누랑이 형 살 좀 빼 그래 누랑이 형 살 좀 빼 그래 어? 아니 그러니까 누랑이 형 살 좀 빼라고 그러라고 우리야 누랑이 형 살 좀 빼 그러라고 아 뚱뚱해 건강에 안 좋다고 건강에 안 좋다고 누랑이 형 응? 너무 무겁다고 그래 누랑이 형이 누랑이 형 살 빼 그래 누랑이 형 너무 떼지야 그래 응? 그래 안하니까 왜? 어디? 아 누랑이 형 또 못 떼지야 그래 누랑이 형 살 빼 그래 아 죽어 그래 아 죽어 아 죽어